마침내 왔구만 그 도소니라는 사람을 죽여서 이론으로 만들만한 가치가 있냐를 판단하는 건가 지금? 조사해가지고 재력만 많다고 뭐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인성도 봐야되고 일단 들어가지 말고 올라가서 다 털고 오자 집 되게 크네 이렇게 보니까 뉴스페이프 어? 이 사람 거 열렸다 탐정이었나 이 사람이? 죽음의 사람 인스펙터가 올브라이트가 어떤 생각나 노트 찾아달라고 했었는데 이건 뉴스인데 노트북 찾아달라고 했잖아요 노트북 찾아달라고 했잖아요 노트북 찾아달라고 한답 네 노트북 깔끔하게 털어 아 금고가 또 하나 있네 이거 음 드디어 agreed 도란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냐 이렇게 모르어지는 과정은 몇인과 구간을 구입하냐 죽는게 contact 그리고 시간은 저에게 전해야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эксперимент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네. since Lord Redgrave sent me a doctor to perform my conversion I thought you might find some of these devices useful.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I'm not here as a physician. 그런데 I feel reassured that a specialist such as yourself Elfwood, help me to escape the Reaper.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I'm going to go before. I'm going to ask you a question for me. If you have to, but quickly. I'm going to have a lot of time left, isn't it? first of all, I'm going to be sure that you know exactly what will happen to you, sir. I'm going to be sure that you know exactly what will happen to you, sir. So, I'm just going to think that you know exactly what will happen to you. I live in the right direction. I've planned for this moment, Dr. Reed. I've planned very carefully. I'm going to plan for this moment, Dr. Reed. I'm going to plan for this moment, Dr. Reed. I'm going to plan for this moment. 급하시네 가도 오브 프리 피딩 온 블러드 너는 따뜻한 혈압이 필요해 혈압의 혈압의 혈압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독터 리드가 부족해 그리고 분명한 혈압의 혈압이 필요해 모든 혈압이 필요한 혈압이 필요해 제 자신의 손을 제거하지 못해 너의 만들자 너의 만들자 그 뜻을 이해하시나요? 자, 너는 당연히 내 부하로 만들어야지 혹은 그런 혈압의 혈압이 필요해 너는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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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제발, 저는 바쁘고疲하고 모든 순간에 내 삶을 잃어버려 그런데 먼저, 너의 죽음을 앞두고, 너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 불쾌한 질문이야, 닥터 리트!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다 똑같이 답변해 너의 첫째 행동은 무엇일까요? 런던을 구할거야 런던을 구할거야 런던을 구할거야 런던을 구할거야 런던을 구할거야 런던을 구할거야 에피데미 누가 그 hungern결정에 가을거야? 정말 돈이 얼마나 많으신거지? 돈으로 그냥 쓸어버리실 모양인데 음 그냥 해라 돈으로 한번 밀어보자 마침내 내가 불멸자가 되는구나 정말 이순간을 위해 오랜 시간을 준비했어요 죽일까? 선택지가 3개 있어요 이거는 내 경험치 2000을 희생해서 내 부하로 만드는거고 이건 그냥 빨아먹고 경험치 빨고 죽이게 하는거고 음 명예로운 죽음을 맞으시오 아 근데 이게 이 참 이쪽으로 가면 모든 루트를 뚫으면은 이게 선택지가 생기는거잖아요 원래는 이거 두개밖에 없는거고 이건 새로 만들어서 뚫어 열린거야 선택지가 그니까 원래는 이걸 가야 맞는거 같은데 경험치가 없어도 되나 모르겠다 이게 그래도 한번 부하만들어보고 싶긴 한데 하필은 뭐 할아버지라 근데 돈이 많대잖아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 부하를 왜냐면 어제 햄튼을 못만들어가지고 션들 내 피를 마시라 내 피를 마시라 내 피를 마시라 됐어 그만 빨어 그만 빨어 쓰허허 신나가지고 빨야리 난 안 죽을거야 고맙소 고맙소 정말 고맙소 아냐 넌 죽을거야 이미 죽은 자지 뭐 고맙소 어? 다행이다 경험치가 2000 까지는게 아니고 있는것만 까지네 그러면은 여기올때 미리 경험치 다 까고 와야되네 아이씨 있는것만 알렸네 아 마이너스로 나오잖아 마이너스 925하고 끝날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통장 됐어요 아이씨 아이씨 마이너스 통장 됨 이제 레드그레이브 경한테 가서 보고하면 되네 이 새끼 돈 많다메 아이 경험치 좀 주지 어쨌든 내 직속 부하가 하나 생겼다 누구세 어 깜짝이야 우리 대부님 예 리본됐어 아스칼론은 새로운 멤버가 생겼어 좋은 소식이구만 아 아 아 아 아 아 멘션 앞에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대요 친구라고 그래서 안 죽였다고?